오늘은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으셨고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피투성의 몸으로 육중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채 골고다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수모를 견뎌셨습니다 채찍받은 자리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고 온 뼈마디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철저히 분리되었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채 오후 3시경에 숨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숙연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가 또 영원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 고백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속재소가 되심을 감사드리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속재소가 되심을 감사하라 시작 예수님이 속재소가 되심을 감사하라 25절을 보시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화목 제물이란 원문으로 보게 되면 힐라 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속재소란 뜻입니다 속재소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이번 주 중에 읽으셨다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나아갔던 장소가 속재소입니다 속재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이죠 우리 구약시대의 성막을 떠올려 보시면 성막은 지성소와 또 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이 성소에는 떡상이나 또 등잔과 금양단이 있고요 또 이 성소와 지성소 이 가운데에는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데 또 지성소에 들어가야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냥 들어갔다간 죽임을 당하고 오직 짐승의 피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하여 속재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괴 즉 하나님의 십계명 이 십계명이 두 들판 안에 있었고 또 그 언약괴를 두 그룹이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는 천사인 두 그룹이 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그룹이 덮고 있는 이 장소를 속재소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시은좌 베풀시에 은혜은자에 보좌의 좌자를 더해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 혹은 극률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곳에 와야 말씀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신약성경이 와서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의 피로 말미야마 무엇을 삼으셨냐면 속재소로 삼으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친이 제물이 되어주셨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범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 혹은 지금 우리가 깨닫지 않고 있는 나의 죄 혹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또 우리 공동체가 저지른 죄악들 또 공동체가 깨닫지 않은 죄악들 또 앞으로 공동체가 저지를 죄악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짐을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형벌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모든 진도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소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시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야마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죠 예수님이 어떤 불이한 정치 권력 혹은 어떤 유대인과 대체사장들의 관계로 인하여 죽임당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관계와 또 여러 인간의 음모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소로 삼겠다는 계획이 먼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속죄소로 삼으셨을 때에 이 세우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라는 거는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이 세우다의 의미 속에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옛날 대체사장이 들어갈 속죄소는 은밀했죠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속죄소 되심은 공개적인 사실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 어느 누구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했죠 어느 누구에게든 차별 없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가 있죠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귀천과도 상관이 없죠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유무와도 상관없죠 바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말미야마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온종일 주 앞에 고백할 감사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예선장으로 무수한 범죄를 저질렀던 존 뉴턴이 이 복음에 감격하여 작사한 찬송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노래하자 또 찰스 웨슬리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에게 만입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인류 모두가 영원한 시간을 다 동원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소를 삼으셨다는 이 은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고백으로도 다 감사를 고백할 수 없죠 오늘 하루 이 은혜와 감사가 온종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감사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영원한 의가 되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십시오 자 이 두 번째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감사하라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영원한 공의를 이룬 증표가 되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호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25절 하반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시대적 배경은 바로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자 구약시대에 아브라함도 의로움을 받았고 다윗도 허물의 가리움을 받았죠 어떻게 저들이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아직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지만 저들이 의로움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하여 의로움을 받은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에 당신의 그 죄 우리의 죄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행했던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오죠 하나는 길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언제까지요? 당신의 모든 진노를 그 아들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 위에 쏟아 부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어요 구약시대 때 또 한 가지는 전에 지은 죄들을 간과하셨습니다 이 간과란 넘어가다 지나가다 있죠 간과란 그 당시에 히랍 2000년제는 어떤 문맥에서 사용됐냐면 만약 어느 누가 유언장에 여러 할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만약에 그 할 목록을 지키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간과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에 지었던 죄들 즉 구약시대 때에 인류가 저지렀던 모든 죄악들에 대한 심판을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집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집행을 간과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집행을 언제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26절에 보시면 곧 이때에 이때라 함은 그리스도의 속재소 되심의 때입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집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독일이나 이런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 정말 몇십 년 전에 저질렀던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때에 나치가 저질렀던 그러한 죄악들 그 주모자들을 잡아가서 남미에서도 어디든 잡아와서 80, 90이 넘은 노인을 법정에 앉힌 다음에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 정의가 이루어졌네 라고 말하고 있죠 정의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류가 범했던 범죄들 하나님은 과거에는 간과하셨고 오래 참으셨지만 왜요? 당신의 아들 위에 그 모든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 근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다라고만 말하죠 그건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이것이 너무나 신비이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마땅히 처벌받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대신 처벌받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의에 근거하여 용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이죠 그래서 3장 24제를 보시게 되면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야마 송량이라 하면 대가를 주고 자육해하다 혹은 대가를 주고 되사오다라는 뜻이죠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직도 나의 어떤 경건한 삶을 통해 내 죄를 씻어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을 뭔가 좀 보상하리라고 착각하십니까 결코 그런 행위로는 씻을 수도 그리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혹은 늘 정죄의식 속에 사십니까 또 다른 사람의 여러분에게 무엇이란 말할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로마스 8장 33절과 34절을 우리 다 같이 임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소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알릴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 가운데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라고 말하죠 왜 주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그 피에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의 피란 뜻은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그러한 은혜들을 받을 자격이 되었다라고는 사실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기쁨과 담대함으로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감사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심을 감사하십시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감사하라 3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신도 의로워지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을 처벌하심으로 의로움을 얻으셨지만 이제 그 결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지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그 모든 그 영광 또 그 모든 은혜들 여러분과 저는 당당한 상속자가 되었죠 우리가 받을 이 상속의 그 1만 분의 1이라도 본고 깨달은 자들은 그래서 기쁨으로 이 땅의 것 다 초계처럼 버리고 그 영광을 조차 살아가죠 왜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감격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이 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이죠 전 우주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바쳐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 선물을 묵상하시고 또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 선물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늘 울어도 다 갚지 못할 그 선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이 사실들 이 사실들을 묵상하시고 그 영원한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들으십시오 로마스 8장 37절의 39절을 보게 되면 이 위대한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모든 환란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스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그 아들을 속죄소를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모든 고난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세상의 불이 때문에 한탄하십니까 그리스 예수 안에 이 차고 넘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또 그리스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의의를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감격 이 은혜가 온종일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선물을 특별히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또 숙연한 감사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는 정당한 의의 집행을 찾아볼 수 없나이다 그 탁월한 지도자가 나온다 한들 인간의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 또 이 땅의 공동체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의의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신 주여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영광을 내 모든 것으로 여기며 주 앞에 나아가 나이다 원하로 온정일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